9.13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청약 등 내집 마련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무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주택 대출이 쉬워지고 청약 제도 개선으로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난 반면 1주택자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졌는데요. 내년 1월부터 바뀐 청약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인기 지역인 위례와 과천 등에서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반기 청약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입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과 9.21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은 무주택자 내집 마련 확대와 다주택자 투기 제한. 특히 무주택자들은 주택 관련 대출이 비교적 용이해지고 청약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청약 추첨제의 경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구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첨 물량의 50에서 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 정도를 유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면 1주택자 보유자는 규제 지역 내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이 어렵고 청약 당첨 가능성도 낮아지게 됐습니다. 바뀐 청약 제도는 내년 1월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1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청약 기회를 잡기 위해 올해 하반기 청약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올 4분기 전국적으로 분양에 나서는 새 아파트는 12만 가구. 이 가운데 강남과 위례, 과천 등 준강남 분양 물량이 다음 달부터 쏟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청약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대거 몰릴 것이란 예상입니다. 강화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청약을 서두르려는 수요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돼 4분기 분양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한입니다.